반갑습니다 박힘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4월 23일 바이오스마트 주가가 급락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야기해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어제자 4시, 장 종료하고 4시 이후에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주가가 조금 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오늘 너무나도 큰 폭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8시 반부터 오늘 5천원 밑으로 내려가서 만약에 시작을 한다면 우선 손절을 하시는 게 맞다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제가 단순히 이건 손절로 끝날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매도 이후에 여러분들이 지지 라인 확인하고 단기 과열 단기 매매 진행 방식이 끝나는 3일 뒤에 다시 한번 저점 확인하고 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매도하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거고요. 현재 지금 5천원 밑에서 주가 지지 받아야 될 라인 깨고 내려가니까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모습 여러분들도 보이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걱정이 참 많으실 텐데 우선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확실하게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점에 매도를 하시는 거 지금도 홀딩하고 계시는 분들은 손절을 할 시기 놓쳤다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여전히 홀딩 유지하시고요. 우선이 4,250원 위에서 지지 받는지 이 부분부터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지지를 받게 된다면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바이오스마트 자회사를 통해서 구리에 대한 독점을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현재 구리 가격 증가로 인해서 충분히 다시 한번 반등을 강하게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지금 차트에서도 보시게 된다면 지금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시점에도 거래대금이 말도 안 되게 줄어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거래대금이 줄어 있는 채로 주가가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면서 단일가 매매를 통해서 지금 주가가 빠진 거기 때문에 악재 없이 주가가 빠졌다. 오히려 저점에서부터 추가 매수하거나 매수하지 않으신 분들이 신규 매수를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 단기 과열 종목이 해제가 되었을 때 다시 한번 충분히 반등해 줄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도 혼자서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 혼자서 걱정하실 필요 절대 없고요.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번에 1904번으로 바이오스마트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는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유튜브 라이브 링크 보내드릴 겁니다. 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 들어오시게 된다면 지금 바이오스마트 보유하고 계셨던 실제 주주님들 그리고 다시 한번 지지받을 때 추가 매수할 준비를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서 걱정하실 필요 절대 없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특히 지금 평당가가 높으신 분들이라면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지금 저점에서 지지받을 때 추가 매수 통해서 평당가를 낮추셔가지고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주가가 내려온 시점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등을 해주더라도 이 5천원 부근에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시점인 만큼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가를 낮춘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해 주었을 때 이 5천원 라인 때 저항을 받을 구간에서 일부 물량 덜어내면서 비중을 원래대로 맞추고 가져가셔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수익률 자체가 달라지는 게 주식이기 때문에 단순히 바이오스마트는 지금 주가가 내려갔기 때문에 손절로 끝 아니면 고점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이미 손절라인 놓쳤다. 무조건적인 홀딩으로 대응하실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지지를 받을 구간, 지지가 확인이 된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평당가를 낮추시고 높아진 비중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주가가 반등해 주었을 때 이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강한 저항을 받을 수 있는 라인까지 올라왔을 때 비중을 원래의 비중으로 줄이면서 이렇게 평당가만 낮추면서 여러분들이 가져가는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혼자서 어려우신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 라이브 링크 통해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키고 제가 8시 반부터 여러분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혼자 걱정하실 필요가 절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이오스마트, 자회사 TCT에 대해서 앞으로 예정 매출 추산뿐만 아니라 핵심적인 계약 일정들 그리고 구리 가격에 대한 전망들에 대해서 모두 확인하면서 제가 이야기 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핵심적인 재료,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된다면 각 증권사별로 세력들의 물량들을 추정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수급에 대한 이탈이 있는지 없는지 모두 이야기를 해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내용들에 대해서 모두 정리해두고 이 내용들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이 바이오스마트에 대한 대응 방법 모두 정리되어 있는 보고서도 함께 보내드릴 테니까 지금 이 바이오스마트에 대한 대응이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으로 바이오스마트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고 이 보고서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모두 100% 무료로 받아가시면서 대응 마음 편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이오스마트 다시 한번 주가가 반등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 단순히 바이오스마트 한 종목만 가지고 기다릴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시가 매수할 수 있는 이 단타 종목 그리고 저점에서부터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스윙 종목들에 대해서도 모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단순히 이렇게 말로만 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 시가 매수했던 종목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바로 보여드릴 텐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던 시가 매수 단타 종목들 시간을 보시게 된다면 오늘 장 전에 제가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255분 문자 주셨던 분들 한문도 빠짐없이 모두 100% 무료로 보내드렸고요. 지금 제가 문자 발송 결과 들어와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 이름과 상단과 하단의 배너가 움직이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오늘 매수한 종목 보시게 된다면 금양그린파워와 PJ메타 이렇게 두 종목 보내드린 것도 확인이 되실 거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금양그린파워 지금은 16%까지 밀려있지만 장중에 21%까지 올라가 주면서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수익을 챙겨가실 수 있었을 거고요. PJ메탈 마찬가지로 갭을 크게 띄우고 시작했지만 장중에 28%까지 올라가면서 여러분들이 10% 넘게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었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거래대금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라가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수 매도 물량으로 효과가 변하지 않는 이렇게 탄탄한 종목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단타 종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매매하는데 어려움 절대 없으실 거고요. 이스윙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재료 분석 모두 끝내고 시장 분위기에 가장 부합하는 종목으로 주가 눌림을 받았을 때 저점에서부터 이렇게 잡아갈 수 있는 종목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 종목 보시게 된다면 세력들이 저점에서부터 지금 대량 매집하고 있는 이 정황에 대해서 모두 확인을 했고 재료를 보시게 되셨을 때도 유리기판에 대한 신사업 확장 준비 이뿐만 아니라 HBM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핵심 부품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시장 독점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태이고요. 본격적으로 5월부터 기사 나오기 시작한다면 과거의 엔비디아와 핵심적인 협력을 했던 이력을 토대로 주가가 강하게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적어도 50% 이상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모두 100% 무료로 챙겨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힘드셨던 분들 혼자서 고민하실 필요 없이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범으로 안타 혹은 스윙이라고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이 종목들 그리고 스윙 종목들에 대한 보고서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챙겨드릴 거고요. 이 스윙 종목도 제가 이렇게 단순히 말로만 드리기보다 최근에 수익을 어떻게 내드렸는지 지금 바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매매했던 이 SP소프트 4월 8일에 매수했습니다. 매수가 15,000원, 목표가는 25,000원까지 그리고 1차 목표가 도달시 50%만 매도한다고 모두 이야기 드렸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4월 8일자 저희가 이 시기부터 매수를 진행했기 때문에 15,000원 이하의 매수를 해서 23일 오늘자 이렇게 목표가 도달한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50% 물량만 매도하고 주가가 지금 빠지고 있는 상태이지만 지지만 받아준다면 충분히 반등해 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나머지 50% 물량에 대해서는 홀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5,000원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된다면 15,000원부터 목표가 1차 목표가인 25,000원까지 60% 넘게 이렇게 수익을 내고 나온 게 눈으로 확인되실 거고요. 그리고 3월 26일에 LS 일렉트리 95,000원 이하의 매수에서 목표가 15,000원까지 마찬가지로 1차 목표가 도달시 50%만 매도한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차트를 확인을 해보시더라도 저희가 이렇게 3월 26일 이 시점에 95,000원 이하의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를 해가지고 1차 목표가 했던 15만원 도달 이후에 50% 물량은 아직도 마찬가지로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수익 이렇게 챙겨가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살펴보실 이 필옵틱스 마찬가지로 3월 6일에 매수를 한 이후에 매수가 13,500원 목표가는 1차적으로 27,000원까지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필옵틱스도 지금 보시게 된다면 13,500원 이하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를 할 수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1차 목표가인 27,000원까지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가져간 이후 50% 물량은 아직까지 홀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게 된다면 이렇게 저점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고점 찍고 주가 눌리는 시점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지를 받아야 될 라인까지만 깨지 않는다면 홀딩하면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져가면서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스윙 종목에 대해서는 확실히 눌림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게끔 제가 책임지고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실 때 이렇게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이 부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챙겨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손실이 크셨던 분들 내가 사기만 하면 고점 찍고 내려간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상승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으로 안전하게 매매하면서 계좌의 수익 쌓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